이제는 경남 선수들, 숙소를 저희가 탐방을 할 텐데요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내갑입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. ход다. . . 4개바가 십자인대를 다쳤는데, 상수랑 한테 작년. 4개바가 약간 게임이 심해요. 조금만 차이면 좀. 어마어마하게. 옛날에도 크게 한번 다 진정했어요. 근데 진짜 십자인대로 나갔는데, 그때 일부, 일대일이었어요. 4개바가 이제 딱 한테 넘어지더라구요. 한 10분 남았나? 빨리 해가지고 우리는 한꺼놓고 이겨야 되는데, 부기가 우리쪽으로 넘어왔어. 저도 모르게 이제 욕을 하면서, 쌈욕을 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서 진짜 얘기해 봐봐 십자인들이랑 다 파열했다 그때부터 미안해가지고 바로 브라질로 돌아왔거든요 저랑 아예 대화를 못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해마에게 물어주니까 더 미안해가지고 내게만 모르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얘기하는 난 볼까요? 내가 왜 전화할 필요 없지? 그니까 제가 처음으로 브라질로 돌아왔거든요 제가 두고 계기로 했더니 뭔가 잘하나 보고싶어? 아이고 내게 마다 귀 universities 아이고 금방 설명을 전해 주신 아까 선수들이 애기바 다시 오면 야 너 업고 다니라 내게 마고기골 넣으면 하성민 선수가 업어주는 섀리버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